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LA 카운티에서 현 수준의 자택격리 행정명령이 7, 8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부터 전하며 시작합니다. LA 카운티 세이퍼렛 홈 행정명령이 3개월 더 유지될 것이다. 보건국 수장의 발언에 비롯된 이 내용은 결론부터 말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행정명령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LA타임스 기사입니다. LA 카운티가 행정명령을 3개월 더 연장한다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바바라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의 말을 인용했는데 지금의 수준의 행정명령을 3개월 더 연장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낳았습니다. 급기야 LA 카운티 당국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자택대기 명령 완화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행정명령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바바라페러 보건국장은 오는 15일까지 행정명령의 연장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연장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내용을 호도해 주민들의 충격과 우려 등 혼란을 야기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바거 슈퍼바이저는 LA 카운티의 중점 논의 사항은 자택대기 행정명령 등 각종 제안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LA시도 곧바로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에리카세티 LA시장은 안전한 정상화를 강조하며 자택대기 행정명령은 점진적으로 수정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강도 높은 현 수준의 행정명령이 7월에서 8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시나 카운티 당국 모두 점진적으로 또 연장이 아닌 단계적인 완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민주당이 3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가구당 최대 6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추가 예산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금을 추가 지원하자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최대 경기 부양금은 2조 2천억 달러로 이보다 1조가량 더 많습니다. 이는 앞선 4번의 경기 부양을 모두 합친 액수보다 큽니다. 1인당 1,200달러씩의 현금을 한 번 더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도는 가구당 6천 달러입니다. 연방 정부가 매주 지급하는 600달러 실업수당의 마감일은 오는 7월입니다. 하지만 마감일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자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올해 연방 예산이 4조 8천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이번 3조 달러는 비교적 높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인들에게 추가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추가 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미 처리된 예산법원의 효과를 지켜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기존 지원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야 다음 예산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이번 보양책이 통과되면 미국은 9조 달러가량을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쓰게 됩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내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북가주 알라미다 카운티 당국이 결국 테슬라 생산 공장을 가동해도 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장 재가동을 놓고 벌어진 팀결의기에서 카운티 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알라미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공식 성명을 통해 테슬라의 프리먼트 공장 재가동이 다음 주부터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먼트 경찰국과 함께 테슬라가 각종 안전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를 놓고 테슬라가 힘겨루기 위해서 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보건 당국이 공장 재가동을 막자 소송을 제기하고 공장 타주 이전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공장 직원과 지역 상공인들 역시 경제 재개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러나 만약 테슬라 공장 재가동 과정에서 감염자가 나올 경우 테슬라가 심각한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괴질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환자가 1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중 3명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앤드류 코오모 주지사는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앤드류 코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질환에 감염된 어린이가 1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3명이 숨지고 70여 명은 중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82명은 뉴욕시에 사는 어린이들입니다. 코오모는 이어 뉴욕주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요청에 따라 괴지를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준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150여 명의 어린이가 현재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처음 보고된 이 괴지를 지난달 말부터 뉴욕에서 발생했으며 감염자의 57%가 5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입니다. 뉴욕주에서 이 괴질로 숨진 3명은 각각 5살과 7살 소년 그리고 18살 소녀로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이에 코오모 지사는 뉴욕주 각 병원에 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한인 사회의 기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택격리 명령을 지키고 싶어도 몸을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노숙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 조갑재 회장은 어제 한인타운 일대 노숙자 임시 거처에 마스크 5천 장을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노인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더욱 가혹한 시기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서는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소외된 가정을 대상으로 쌀과 햇반, 김과 라면 등 식료품 박스가 전달됐습니다. 최전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한 온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는 의료진과 지역사회 봉사자들을 위해 마스크 3,500장을 전달했고 한인 가정상담소에 마스크 천장을 전달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조지아 공장을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안면 보호장비를 생산한 시설로 아예 변경했습니다. 뉴저지와 남가주 지역 의료기관에 30만 개의 의료장비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내가 아닌 남을 돌아보는 자세가 한인 사회에 아직 따뜻한 온정이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어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바라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손님과의 대면 접촉이 없고 위생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모든 소매점들의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완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뉴스 마칩니다. 뉴스 마칩니다.